안녕하세요 피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뻔한 얘기들 다 빼버리고 기존 영상에 넣지 못했던 어웨이큰 시네마틱의 떡밥 그리고 뇌피셜 확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분명 뇌피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고 이 뇌피셜들에 대한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댓글로 환영입니다. 자 가시죠. 우선 공개된 리븐 스토리를 다시 알아봐야겠죠. 녹서스 군 시절 리브는 자신의 부하들이 신제드 폭탄에 몰살당하고 녹서스 군이 피하식별 없이 전쟁을 한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부하들마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막 죽어나가니 여기서 리브는 충격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본인 신년대로 하겠다 다짐하고 녹서스를 떠납니다. 리브는 녹서스의 방침과 자신의 기조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검을 부러뜨린 뒤 아이오니아를 떠돈다는 내용이 기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러진 검날의 고백이라는 단편소설 아래 그녀가 어떻게 검을 부러뜨렸는지 그리고 이어서 리븐과 야스오의 스토리가 완결이 되었죠. 리븐의 룬검에는 르블랑의 마법이 걸려있습니다. 리브는 혼자 쉽게 검을 부술 수 없었고 야스오의 스승인 수마를 찾아가 검을 부숴달라고 한 뒤 잠시 떠나죠. 그런데 수마 원로가 검을 부수려는 과정에서 주술이 걸린 검의 파편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무래도 검을 부순다는 것은 곧 녹서스에 대한 대항 또는 이 무기가 적에게 들어갔다는 사실과 직결되니 르블랑이 방어마법을 걸어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법이 바람첩성의 마법이었고 결국 바람의 검술에 의해 죽었다는 정황상 증거가 되어 수마의 제자인 야스오가 유력한 용의자로 선택이 됩니다. 당시 야스오는 자신의 고집이 강한 어찌 보면 오만함이 흘러넘치는 상태였고 혼자 녹서스 군을 잡으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스승은 죽어있고 본인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결국 추적하고 추적해서 리븐이 가지고 있던 검파편의 스승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리븐과 원수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스토리는 야스오 역시 본인의 오만함을 되돌아보고 탈리아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븐과 둘이 만나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되죠. 다시 리븐의 이야기도 돌아와서 공해당에서도 그녀에게 노동교화형 즉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일을 하여 갚아나가라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리븐은 속죄 아이콘이 된 걸로 공식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번 시네마틱을 보면 결국 리븐은 단순히 아이오니아에서 봉사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녀는 자신의 궁극적인 속죄를 위해 녹서스에 대항을 하고 자신의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을 뜯어 고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시네마틱 속 그녀가 등장한 것은 드레이븐의 사형 집행장. 심지어 그녀의 무기도 얌전히 드레이븐에게 맡겨져 있고 애초에 하늘이 뚫려있는 경기장에 맞추어 눈 부시지 말라고 눈두덩이를 까맣게 칠해놓은 걸 보면 이미 이러한 처형식을 알고 리븐이 제 발로 들어온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드레이븐의 사형 집행장은 꽤나 유명합니다. 죄수들이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주고 나서는 단인하게 드레이븐이 그들을 처형하며 관중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내는 이상식적인 아니 어찌 보면 녹서스를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곳이죠. 리븐은 사륙을 수단으로 넘어 목적으로도 삼고 있는 그런 녹서스의 회의감을 느꼈었고 이에 속죄하려 했었는데 드레이븐의 사형 집행장은 정말 이것과 맞아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이오니아에서 속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녹서스의 부조리한 부분을 바로잡으러 제 발로 사형 집행장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결국 그녀는 뛰어난 전투력으로 드레이븐까지 직접 내려오게 만들었고 이제 속죄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와중에 드레이븐 역시 영상 속 관중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감탄을 자아낼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과연 그녀는 그녀의 신념대로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진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듯 예전부터 필트오버로 향한다는 떡밥을 뿌려왔었고 이번 시네마틱에서는 카밀과 대치함으로써 이 떡밥을 회수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진은 자신만의 살인 스토리를 쓰기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범죄를 행하는 그런 살인마로 계속 그려질 것 같고 단순히 지금 카밀과의 전투에서도 허무하게 죽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밀과 그의 부대연들 어느 동선으로 올지 그리고 카밀이 진을 공격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커튼콜을 사용하고 있고 뒤에서는 폭죽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피날레 장면인 거죠. 이미 카밀이 진에게 달려드는 그 시점까지도 진의 설계대로 카밀이 움직였다. 즉 다 그의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가장 현실적인 스토리는 진의 마지막 사타에 카밀이 부상을 입고 진이 여유롭게 현장을 떠나며 본격적인 추격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은 쉔과 제드에게 복수를 위하여 단서를 일부러 남기기도 했었고 방금 전이죠. 라이엇에서 공식적으로 연말엔 제드의 진 추격극을 풀어내겠다 밝혔습니다. 위대한 살인마 진을 잡는 그들의 스토리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일단 이 전투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의 필트오브 사건과 동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야스오, 케넨, 아칼리 이들은 어떻게 한 전장에 합류하게 되었는가 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야스오. 야스오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확실히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저 제멋돌이는 검사였습니다. 쉽게 말해 캐리병 걸린 그런 게임을 던지는 그런 야스오인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스승이 죽었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에 뭔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죄책감을 바로잡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선 것 같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소중한 아이오니아 사람부터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려는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아칼리와 케넨입니다. 여기서는 킹코우 결사단에 대해 더 배경 지식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이오니아에는 예전부터 킹코우 결사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표 챔피언으로는 쉔, 아칼리, 케넨, 제드가 있습니다. 쉔은 이 단체의 수장이자 균형의 수호자입니다. 이전 수장은 쿠셔였고요. 킹코우단은 두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 아이오니아와 녹서스 간 전투에 참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살인마 진을 이전 수장 쿠셔가 그를 처단하지 말고 투옥시키라 하죠. 제드는 이런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강해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기 위해 금단의 술법마저 배우며 그림자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킹코우단의 수장 쿠셔를 죽이게 되죠. 이러한 제드의 태도가 또 이해가 되는 것이 투옥되었던 진은 또 다른 세력의 욕심에 의해 감옥에서 꺼내지게 되고 다시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제드가 수장 쿠셔마저 죽이고 그림자단을 이끄며 나라를 지키고 힘을 키운 듯 집중하는 동안 쉔은 여기서 피해서 은신처를 찾습니다. 아칼리도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아칼리는 아이오니아가 계속 침략을 당하고 이에 맞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승 쉔은 그저 만트라나 명상을 권유하죠. 이러한 진부한 방식이 적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아칼리는 결국 단체를 떠납니다. 프리랜서 선언이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녹서스 침공 사태 때 아칼리와 야스오 모두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출전한 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케넨은 왜 여기에 있는 건가? 사실 이 영상에서 케넨이 왜 등장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케넨 역시 킹코우단이었고 계속 킹코우단의 뜻을 따른다면 쉔의 기조대로 참전을 안 했어야 맞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케넨이 참전하여 싸이온에게 1인궁을 날렸죠. 사실 케넨의 스토리는 너무 방치되어 있긴 합니다. 요게 다인데 아칼리 스토리아와도 지금 시점이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번 시네마틱에서 케넨마저 녹서스에 대항하러 나왔다는 점은 킹코우단이 균형이 아닌 다른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전쟁 찬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킹코우단에게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만약에 킹코우단이 변화 없이 계속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케넨마저 킹코우단을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상도 근거가 있는 것이 라이엇이 올해는 요들족 스토리에도 집중하겠다 밝혔거든요. 케넨이 그만의 계기를 갖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킹코우단이 변화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킹코우단은 새로운 황혼의 눈 쉔의 지도 아래 재건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근본 철학을 강조하는데 공명정대를 추구하는 별보기, 판결을 전달하는 햇따르기, 불균형을 제거하는 가지치기. 요게 바로 세 가지 근본 철학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계속 균형을 지키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산속 은시처에서 계속 참상을 지켜보며 견디기만 하고 제드, 아칼리 등 이러한 킹코우단의 기조를 비판하며 떠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또한 수년에 걸친 전쟁에 의해 최초의 땅이 계속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한 인간이 두세 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쉔 마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넨은 태양의 유지를 받드는 정의의 전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쉔이 균형의 수호를 포기하고 케넨을 통해 참전의사를 표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이제부터는 아이오니아 대 녹서스 이 전투 구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여지가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노래 제목이 어웨이큰입니다. 깨어나라는 의미인데요. 깨어난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상태에 빠져있다가 의식을 차리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븐의 속죄, 야스오의 깨달음, 킹코우단의 변화, 기존 그들의 신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전투 구도로 깨어난다는 의미를 지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어웨이큰의 숨겨진 떡밥을 뇌피셜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라이엇의 챔피언 스토리들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엇의 첫 번째 날은